별들의 전쟁으로 불리는 월드골프 매치플레이에서 김경태 선수가 세계 강호들을 연파하고 16강 진출에 청신호를 켰습니다. 대기순번이었다가 최하위 64번 시드로 출전한 김경태 선수. 첫날 지난해 마스터스 챔피언 대니 윌렛을 4홀 차로 제압한 데 이어 2차전에서는 세계 21위 러셀록스의 3홀 차로 이겼습니다. 2연승을 거둔 김경태는 3차전에서 빌하스와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.